태호가 글씨 쓰는걸 좋아해서 붓 대용으로 나뭇가지를 여러개 해놨더니 부부가 서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얘는 엄마인거에요? 네 얘는 이제 태호의 부인 태호가 또 생긴 것 같아요 태호가 또 생긴 것 같아요 태호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죠? 아, 혼맨이. 오, 못 찍었어. 아, 탈출산이니까. 우와, 따라다니는 거야. 아, 왜. 탈출산. 탈출산. 여기 삼천. 삼천 따라다녀. 여기 와봐, 삼천. 아니, 삼천. 아아. 알어. 와. 어? 응? 거기 있어? 바다. 가리? 삼천. 응? 응? fis DJ. 공연철. 응? 우와, 우와. 그렇게 results. 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러 witch. 이거 찍어야겠다. 너무 멋있어. 오, 막… 오, 미끄러졌어. 후랑이도 미끄러졌. 저기, 맞는데 지금? Thy H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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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day. 쨔는 소리야? 샤워로 가나? 얘가 온 거 아니지? 소리야, 소리야. 손등을 하려면 잘 안 먹으면 좋습니다. 벽루가 온 거 아니지? 제가 팔찌이 들어간다. 손등을 하려면 잘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에 띠는 소리가 남은 창문이 너무 좋습니다. 간장하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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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다니 아이씨다니 아이씨니가 이쪽으로 이만큼 이쁘 아빠 이거 찍어 아빠가 찍어 유튜브 오랑이 갔는데 귀여워 하이니 고프라이 여기 안 왔는데 파는 육식 무 아이씨 카드 구멍 구멍 종 소 신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